안녕하세요 코드드래곤 입니다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D 슈팅 게임 무처 입니다 UTC로 11월 18일까지 한국 시간으로 11월 19일 오전 10시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GOG 닷컴으로 로그인해서 무료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한 다음 무료로 게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OG 닷컴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GOG 닷컴의 계정을 만드신 후 게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 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게임 페이지 접속 URL은 영상 하단 설명란에다가 링크 걸어 두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페이지에서 무료 구매 페이지로 가기 위해 Go to Giveaway 버튼을 클릭합니다 게임을 받을 수 있는 Giveaway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페이지 상단에 Get it free 버튼을 클릭합니다 버튼은 사라지고 Success butcher will appear in your account 순으로 표시됩니다 그럼 게임 구매한 것 확인해 보겠습니다 메일을 확인해 보면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가 되어졌음을 메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GOG 페이지에서 상단에 있는 나의 아이디의 마우스 커서를 가져간 다음 나오는 메뉴에서 게임즈 메뉴를 클릭합니다 나의 계정으로 갖고 있는 게임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게임 목록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단에 방금 받은 부처 게임이 보입니다 해당 항목을 클릭하면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 보여지고 다운로드 앤 인스톨 라우 버튼을 클릭해서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오늘은 GOG의 무료 게임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tenho